1973년 6월 24일 부속성은 보여도 실체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 부속성을 보고 실체를 인정하는 것이다. 빵의 부속성은 빛깔과 냄새 등이며 실체가 변하면 부속성도 따라서 변하는 것이다. 영원 떠나면 육체는 다 없어진다. 바스카 첨례땐 누룩없는 빵 먹는다. 먹으면 나라에서 제명되고 축출당했다. 열 동료 비유에서 등불 목현 다섯 동료 네에 쫓았다. 기름은 주 성신이며 누룩은 사육이다. 누룩은 밀반죽을 부풀게 하고 사육은 마음을 들뜨게 한다. 그러니까 사육 있는 빵을 먹으면 죽는다. 누룩 넣지 말라는 것은 사육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예수님은 사육이 있을 수 없다. 누룩 넣지 말라는 것을 놓고 먹는다면 제적당한다. 사육 때문에 죄를 짓게 마련이니 사육이 있는 일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사육 없애는 것은 쉬운 일이다. 도닦은이는 사육이 없어야 하고 성체를 영하느니 사육 없어야 한다. 여러분은 하느님을 가장 닮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어떤 분은 기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성경을 읽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것이고 아니면 사랑의 봉사를 하신다고 생각하십니다. 우리는 기도와 성경 그리고 사랑의 봉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느님의 뜻과 생각과 섭리와 의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의 몸과 영혼의 삶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체입니다. 이 성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아계시게 됩니다. 참으로 살아계십니다. 즉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움직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 안에 오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선양이 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깨끗하다는 것은 바로 죄가 없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욕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나쁜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생각으로 죄를 짓게 되어 우리의 영혼과 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모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님께서는 누룩 없는 빵을 예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열 동료들 역시 등교를 못 켜서 뇌쪽 힘을 당하게 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빵 안에는 사욕이 누룩이 첨부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 안에도 사욕이라는 누룩을 첨가시킨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외적인 활동도 아닙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잘 살펴서 사욕을 누르고 없애는 연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의 안에 내재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매일 위사를 통해서 거룩한 몸인 성체를 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영하는 성체가 예수님으로 온전히 오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욕을 누룩을 없애는 연습을 매일매일 하여 할 것입니다. 등잔에 넣는 기름을 성령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준비시키도록 성체를 잘 모시도록 내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 한 주도 사욕을 없애는 연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모셔오도록 합시다. 여러분은 우리의 삶에 모시고 있 GP ТО위 deles에 모아올 힘들게 되었습니다. 암ления 조절 현에 painful 수백 남이 가야하실 것입니다.